검사와 공식방송 검사TV 검사와 공식방송 검사TV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MC 서한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MC 서한결을 지켜라는데요 어떤 이벤트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르샤의 서버 안전지대에 접속해서 대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를 지키는 팀과 저를 공격하는 팀 두 팀으로 나눠서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자 보시면은 경기 시간 동안 저를 쓰러트리는 팀은 저를 쓰러트리면 되고 저를 지키는 팀은 지켜주시면 됩니다 3전 2선승으로 경기가 펼쳐지고요 저는 대신에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5분이고요 자 3전 2선승입니다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떡하지? 온다 온다 여러분들 지켜줘요 도망가야돼 어허 야 일어나 우리팀이 어디갔어 왜 안지켜줘 여러분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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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갑시다 우리팀 싸우고 있어 지금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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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이 뭐야 내가 왜 안지켜 지켜주세요 나 큰일난다 숨어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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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아 내가 어디 있는지 못찾고 있어 못찾.. 어 왔다 도망가자 어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살려주세요 어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어 잠시만요 가야돼 가야돼 우리팀이 눈이 없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망가자 도망가자 지금 저 지켜주고 있는거 맞죠? 자 한명 남았어요 한명 자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빨리 물리쳐요 물리쳐 어 잡아라 잡아 와 이번에 제대로 하니까 이게 되네 룰을 잘못 이해하셨었네 자 지금 저를 공격하는 팀이 한명 남았어요 자 가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마무리 와 61레벨 와 61레벨 아아아아 살아남아 쓰 자 마지막 라운드 자 세번째 라운드에요 여기서 제가 살아남으면 저를 지키는 팀이 이기게 됐습니다 숨어있어 밖에서 싸우시나봐 어 우리 우리 지금 안돼 지금 우리 팀이 약간 분산됐어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어떡하지 온다 저들 온다 도망가야돼 여러분들 도망가야돼 나 어디갔어 갑자기 돌아왔어 도망가자 도망가야돼 안돼 안돼 아 아니 아 우리가 작전이 안좋았어 아 자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저좀 지켜주세요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숨어있어도 안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가운데 숨어있어야지 숨어있어야지 여기 숨어있어야지 지켜주세요 오나 어디오나 어 어 안온다 어 이번에 안와 좋아 온다 자 아직 어 좋아좋아 어 야 긴장 긴장되네 뭐야뭐야 자 뒤에 나왔어요 뒤에 자 앞에도 싸우고 있고 오야야 이번팀좋다 이번팀 너무좋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살려주세요 안돼 여러분들 여러분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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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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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아 우리 팀원이 두명이나 없어졌어 어 뒤에 따라온다 뒤에 따라온다 뒤에 따라온다 도망가자 정신차려 살려주세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갑시다 우리팀은 왜 안보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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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움직일 수가 없네 긴탈 아 긴급탈출은 안되지 긴탈은 아 큰일났네 이거 갑시다 갑시다 숨어있어야지 어디야 오른쪽이야 쿠폰받게 해달래 저도 그러고싶습니다 절 지켜주세요 어 저기온다 도망가야돼 이쪽으로 아 눈치좋았다 방금 방금 눈치좋았다 다시 다시 안돼 도망가자 우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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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큰일났다 도망가 도망가자 가자 가자 도망가자 아 안돼 다 살았어 우리팀은 어디갔나요 어 에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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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거 큰일났네 아하 진짜 아하 이거 물약도 안먹고 너무한거 아니니까 아 지켜주세요 Q? 아 Q로 아 이걸로 오케이 네 회복제 10개 아 9개 하나 더 사야돼 하나 더 사야돼 오케이 공정하게 딱 오케이 10개 갑시다 여러분들 지켜주세요 따라가야돼 따라가야돼 자 우리 다섯명 다섯명 모여야돼 아 이 분 든든하다 이 분 든든해 어 지켜줘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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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팀이야 B팀이야 가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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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로 딱 딱 넘어가 아 좋았다 기가 스무스했다 우리팀 우리팀 어 B팀이야 다 다 B팀이야 우리팀 어딨어 살짝 들어가야지 어 아무도 몰래 어 우리팀 여깄네 아니 뭐하십니까 절 지켜줘야죠 여러분들 뭐 어떡하냐 아니 절 지켜주시면 된다고요 절 지켜주세요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오셨어 아니 절 지켜주세요 아니 왜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남는게 아니야 제가 살아남는거라구요 아니 왜 우세요 왜 울어요 아니 왜 울어 어 어 왔나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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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뭐 울고있을때가 아니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여기도 저기야 안돼 도망가야되 아니 도망가 아 살려주세요 아니 우리팀 다 어디갔어 4명 살아있는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우리팀이다 우리팀이야 도망가야되 도망가야되 일어나 어 어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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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약을 내가 깜빡했는데 물약을 깜빡했어 물약 먹어야돼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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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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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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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3분 버텨 볼게요 나 지켜줘요 아니 자이언트 또 오네 또 울어 아 뭐야 징치네 이번엔 징을쳐 생긴건 또 왜그래 아니 지금 징칠 때가 아니라 가서 뭐좀 해봐요 어 왔어 오는줄 알았네 오 오는줄 알았어 아니 뭐하시는거야 징을 칠때가 아니에요 좋아 가세요 가세요 어어 왔어 왔어 숨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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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왔다 도망가자 물약 먹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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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먹어 어 안돼 움직이질 못하네 움직이질 못해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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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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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 이분 듬직하다 듬직해 듬직해 갑시다 가봅시다 자 저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온다 온다 여러분들 진영을 갖춰요 오우야 왜이렇게 세요 왜이렇게 세요 왜이렇게 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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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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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 없다 도망가자 오우야 오우 오 좋아 아하핳 공격은 됐고 그냥 숨어 다닐게요 내가 공격해봐야 민폐니까 오 뭐야 오 계속 계속 나가네 아아 이 말씀하신거구나 삼전보가 계속 나가네 상대표 기지 숨기여 오우 안돼 안돼 도망가자 걸렸어 걸렸어 오와 예리하신 분 있었어 어 큰일났다 걸렸어 아니 어떻게 알았지 어 잠깐만 일로가면 안되네 걸려 걸렸어 도망가자 어어 안돼 걸렸어 아니 예리하신 분 있었어 탐정이 있었어 탐정이 도망가자 어 왜 안 움직여 오케 도망가자 어 아 죽다 살아났다 어 물량을 다 썼어 오케오케 숨어있자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아니 숨어있었는데 어 또 또 쳐졌어 도망가자 살려주세요 어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민폐다 이거 빨리 빨리 정신차여 이렇게 쓸데가 아니야 그렇지 탈출 좋았다 기가 막혔다 아 어 B팀 벌써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우선 도망가 우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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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우리팀 근처에 있어야 돼 어 어 B팀 저기있다 저희도 있고 어 잠깐만 뒤로 들어 다리 밑에 다리 밑에 숨어있어야지 어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아무도 모르겠지 어 잠깐만 야 이 3전보 3번 나가니까 좋네 오케오케 어 오래살고있어 오지마세요 안돼 아 왜 자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어 좋다 좋아 좋아 갑시다 갑시다 도망가 도망가 좋아 어 여기 숨어있어요 아무도 어 아무도 모르겠 따라왔어 따라왔어 도망가 도망가 아이 자 두명 남았어요 자 처음으로 이길 수 있어 어 저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켜줘야돼 날 지켜줘야돼 오케오케 아 이겼다 이겼다 이건 이겼다 나도 공격할거야 이제 한명 남았으니까 어 갑시다 잡아 잡아 이제 우리가 잡자 잡아요 잡아 잡아 와 이겼다 드디어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이겼어 이번 주 아주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던 오늘 메인 이벤트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강화 잠재력 돌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외치다가 기운 다 날렸다고 갑시다 오늘은 어떤 아이템들이 세팅되어 있을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와우 뭐야 왜이렇게 많아 왜이렇게 많아 야이 계속 저한테 단델리온 없다고 단업진이라고 놀리신 분들 나와 내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 오늘의 강화 아이템은 단델리온 대검 고 단델리온 대검을 가지고 오늘 무엇이죠 팀장 유 띄워야된다고 아우 좋다 좋다 단델리 몇개야 그렇지 이런 반응 기대했어요 자 우선 스택을 한번 쌓아서 빨리 여러분들 노하우를 빨리 말해줘야돼 이거 어떻게 할지 갑시다 10개 10개 뜨면 안돼 자 우리 스택 잘 쌓아야돼 자 우선 첫번째로 10개 아 10개까지 왔어 오케이 자 20까지 가도돼? 아 돌려가면서 20 아 좋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자 이걸로 돌파 오케이 자 20개 아하 뜨면 안돼 뜨면 안돼 너네들이 뜨면 안된다 우리 네 큰 그림이야 우리 큰 그림이야 지금 자 지금 잘하고 있어 갑시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내 13스택 아아 큰일났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이거 어떻게 된거 큰일났네 우리 우리 이거 스택작 하려는 아이템이 하나가 떴네 이거 어떡하지 그냥 20까지 가자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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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아 이거 갔네 가셨네 다시 다시 갑시다 자 15까지 그냥 가 15까지 그냥 가 가 어 15까지 왔어 좋았어 아이씨 자 여기서 어떻게 해 첫번째꺼로 10 두번째꺼로 20 25까지 알았어요 25까지 갑시다 갑시다 아 아 아 좋아 안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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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번째꺼로 25까지 아 뜨면 안돼 뜨면 안돼 25 오오오 오케이 자 왔어 휴우 자 25까지 왔어 잠깐만 25까지 왔어 아 장착한거 해도 돼요? 아오오케 여러분들 팀장님이 아주 시원하게 장착한거 괜찮대요 갑시다 다 털트려 내꺼 아니야 우리는 스틱을 쏴야돼 갑시다 대검으로 스틱 몇 가지 쏴? 여러분들 몇 가지 쏠할까요 대검 어디있니 대검 어딨니? 장검말고 대검 갑시다 대검으로 두번! 한번! 한번 두번 두번 좋다 오케이 자 대검으로 두번 갑니다 두번! 두번에 갑시다 아 이거 보자 한번 보자 이거 보자 어떻게든지 난 몰라 돌렸어 설마 25에 뜨겠어? 아 오케이 자 짜자 봅시다 안 떴어요 오케이 30일까지 30일까지 어떻게 한번 더 한번 더 알았어 알았어 한번 더 갑시다 30일인데 갑시다 몰라 아 왜 뜰거 으아아아 오케이 갑시다 다음꺼 뭐 방어구 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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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누베 가자 누베 어딨냐 어 누베는 없는데? 아 여기있다 누베로 방패 오케이 자 이거 뜨는거 아니야? 이번 한번만? 오케이 한번 한번만 할게 딱 한번 으아아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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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가자 장군가자 가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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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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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 설마 뜨겠어 안 뜰거야 50 50 70 아하 좋아 좋아 스택 계속 쌓이고 있어요 자 뜨면 안 돼 뜨면 안 돼 뜨면 안 돼 뜨면 안 된다 뜨면 안 된다 뜨면 안 된다 으아 오케이 오케이 자 60 그래요 스택을 모아봅시다 스택을 모아 스택을 모아 스택 모아 스택 스택 어어 무섭다 무서워 뜰까봐 무섭다 한번만 더 쌓고 가자 이거 뜨면 어떡하지 나 시키는대로 했어 난 몰라 어어 안 떴어 안 떴어 오케이 자 72 스택 자 72 스택 갑니까 단들리온 갑니까 유한번 갑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유투 갑시다 가자 쿠폰 컴온 으아 아 아 야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우리에겐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 위치를 바꾸자고 좋다 아냐 쿠폰은 글렀다 아냐 여러분들 포기하지마요 아직 아직 포기하지마 뜬다 뜬다 우린 뜬다 할 수 있다 갑시다 이건 솔직히 떠야돼 82 스택을 모았어 우리가 가자 할 수 있다 으아 으아 그럼 네 호요 구30 구30 응원해야 응원 힘을 모아봅시다 가자 난 몰라 이게 안되면 어떡하냐 아니 이거 뭐 그 뭐야 한번 그냥 해볼게요 어? 100 뜰거에요 뜰거에요 걱정하지마세요 아 떴다 호호호 호호 여러분들 쿠폰 탓 팀장님 떴잖아요 뜬게 의미가 있잖아 사람들 다 좋아하고 팀장님 쿠폰